저희가 공룡 화석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의외로 공룡을 많이 하세요. 아니 어릴 때 다 공룡 좋아하시지 않았네요. 나는 어릴 때도 공룡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적이 없어. 그러세요? 근데 이 시대에는 공룡 얘기들이 많지가 않았어. 뭐 관심 있으셨어요? 어릴 때? 어릴 때요? 소설? 아니 그냥 어릴 땐 그냥 다들 공룡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. 어릴 때 혹시 그런 저런 큰 박물관에 있는 거대한 이런 공룡 뼈를 보신 적 있으세요? 그때는 없었어요. 만들어놓은 인형 같은 거라도 큰 걸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텐데. 못 봤어. 크지 않은 거라도. 야구 팬들을 연구한 게 있는데요. 10살에서 12살 사이에 보았던 팀들을 사랑하게 된대요. 그래가지고 어떤 뉴욕에 있는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매치를 좋아하고 한 형제는 양키스를 좋아하는 거예요. 마침 그 동생이 매치를 좋아하던 때 매치가 잘했던 거야. 그 10살, 12살 사이에 그대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. 저다. 제가 딱 한 거. 그렇죠. 10살을 12살 사이에 좋아했던 때. 제가 MBC 청룡 좋아했거든. 그때. 늘 고통받고 있잖아요. 지금 영원히 고통받고. 영원히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. 공룡도 그렇게 그 시기에 본 어떤 거대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. 아니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어린 애들이 그걸 딱 보잖아요. 딱 꽂혀. 꽂이죠. 안 꽂힐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애들이 공룡을 다 외웁니다. 우리 딸도 그랬고. 다 있어요. 보통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그런 게 있어서. 아까 보시니까 어때요. 그 큰 공룡뼈. 물론 모형이지만. 어마어마하게. 크기가 얼마나 컸어요? 이거에 한 4, 5배? 한 4층 높이. 4층 높이. 엄청 커요. 정말 조용하고 좋구나. 이건 안타깝지만 모형이지데.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계열. 목이 긴 거. 진짜 크다. 이만한 사이즈였던 거잖아요. 제일 큰 거는 거의 27m까지 있다랬어요. 이거는 지금 아주 큰 건 아닌데. 보통 18m 뭐 이렇게. 마멘치. 마멘치. 사우루스.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은 쥐라기인 거죠? 아니 쥐라기보다는 오히려 백악기가 훨씬 많았어요. 공룡은. 그래요? 그런데 왜 쥐라시파크요? 이름이 멋있잖아요. 그래요? 네 맞아요. 쥐라기보다 백악기가 훨씬 많았어요. 우리가 아는 공룡은.